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중호입니다. 다시 도전을 결심한 N수생분들께 제가 이렇게 캐스트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조금 잔인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진짜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허탈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뭔가 다시 도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자의로 이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타의로 인해서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또 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어찌 보면 좀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게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사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캐스트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 핸드폰에는 그 예전에 애니팡이 유행해서 딸기 줘요라고 요청했을 때 빼고는 게임을 깔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컴퓨터 게임을 하냐고요? 대학교에 갔는데 너는 왜 스타크래프트를 할 줄 몰라? 라고 해서 그때 처음 배워봤습니다. 그때 배웠는데 그때 말고 또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게임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엄청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 친동생 또 제 친동생도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거의 그 당시 PC방이라고 있었거든요. 알아요? PC방? PC방에 거의 살다시피 했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입니다. 남동생. 근데 게임하는 걸 가만 보면 저도 이제 게임이 뭔지는 아니까 승자가 있고요. 패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승리한 사람과 패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하잖아요. 제 경험담이야. 스타크래프트를 저는 종족을 다 할 줄 모르는데 프로토스라는 아이고 이거 너무 고전 게임이 민속놀이 얘기하는 느낌인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저는 프로토스밖에 할 줄 모릅니다. 지금은 단축키도 하나도 몰라요. 그걸 하는데 계속 지는 거야. 못하니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과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게임 그 상에서는 존재합니다. 반드시 결정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아닙니까? 뭐 1대1로 붙으면 그렇고요. 여러 명이 함께해도 그렇고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타크래프트밖에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다른 게임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게임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런가? 스타크래프트는 민속놀이니까 얘기했지만 어떤 게임에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착 그래서 뭐 쇽쇽쇽 이런 거 있다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온라인에서 거래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제 동생이 하는 거 봤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템이 많은 사람은 게임을 잘 하는 편에 속하고요. 아이템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되게 불리하게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이 게임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템이 많은 사람 아이템이 적은 사람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공평할 수도 있어. 그냥 규칙이 그래. 그걸 알고 들어왔잖아. 그런 걸 알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이템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이템을 나중에 사야지. 아이템을 많이 장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잖아. 공정한 거라고요. 어찌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군가는 현질을 합니다. 현질. 아 그럼 내가 아이템을 돈 주고 사야지. 현질이 뭐냐면 이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본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거 말고 사전적 의미가 또 있을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게임상 아이템이나 재화 등을 현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랍니다. 실제로 현질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은어처럼 쓰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질. 현금을 지르는 거지.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가상공간의 게임에 들어갔어. 나랑 게임하는 저 상대방이 누군지 일단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잘하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현질했나? 아이템이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럼 시간을 많이 들인 건가? 상대방이 재능을 보이는 건가? 몰라. 근데 난 자꾸 져. 그래서 제가 스택크래프트를 한참 군대 가기 전 후에 좀 해봤거든요. 하나밖에 못하지만 한 종류밖에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아 이런 까먹었어. 배틀랩. 너무 고전적이야. 아세요? 아 몰라요. 어떻게 핀님도 모를 정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아니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1대1 뭐 누구누구 들어와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와요. 뭐 쌉고수 뭐 초보만 들어와 이런 거 하잖아. 같이 한다? 할 때마다 계속 지는 거야. 생각하겠지. 아 쟤 왜 이렇게 잘하지? 아 쟤는 게임방에서 계속 사나 보다. 피시방에서 사나 보다. 아 쟤는 원래 게임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를 했는지 시간을 많이 들었는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상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상대방이 현재를 했는지 내가 못 봤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을 많이 썼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상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게임 공간 안에서 누군가와 상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바로 옆에 있는 학원 친구나 학교 친구 말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공부를 잘해. 그런데 누군가는 공부를 못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걔네는 누구는 부잣집이라서 걔네는 대치키즈라서 걔네는 서울에 있고 강남 학군에 살아가지고 라고 얘기한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걸? 나도 그랬어요. 저도 길 하나 놓고 되게 못 사는 동네에 살았고 잘 사는 동네가 옆에 보이니까. 쟤네 집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붙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알바하고 있고 누구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서 영어 되게 잘하고 나는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이렇게 되잖아. 누구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 결국엔 나한테 오죠. 나는 지방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그것도 못해보고 나는 가난한 집안이라서 학원 다니게도 말도 못해보고 메가패스도 사보지도 못하고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단과 강좌 끊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맨날 캐스트만 보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에서 얘기를 꺼내와서 지금 현실로 온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대와 내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지금 공부인데 눈에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집에 돈이 많은지 그 친구가 진짜 어릴 때부터 해외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세상은 늘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불만으로 표출하죠. 맨날 그런 식이야. 세상은. 맨날 이래. 불공평해. 가진 자들만 맨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리는 자들만 누리고 부잣집만 공부 잘하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잘하고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해봤죠.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울면서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요. 처음엔 억가가 뭐야. 이랬는데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세상이 원래 그래요. 게임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가장 공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세상에 응애형이 태어난 것 뿐이야. 모르고 태어났을지언정 그냥 원래 규칙이 그걸 압니다. 원래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해봐. 게임에서 현질을 해서 나보다 잘하는 거야. 아, 저 친구는 시간을 많이 썼겠지. 저 친구는 재능이 좋을 거야. 공모로 가져가볼까? 쟤는 부잣집이야. 현질을 해서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어. 쟤는 구경수 과외에다가 음미채 과외까지 싹 다 붙였대. 아, 쟤는 현질 아이템을 붙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시간을 많이 썼다고요? 아, 재능부터 보자. 재능. 타고난 재능이 있대. 게임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야. 타고난 머리가 있고 공부 학습 학습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다고 처절하게 느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서 수학에서 막혔을 때입니다. 나는 수학의 머리는 없구나.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 그 벽을 느끼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공부의 벽. 재능은 무시 못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나 타고난 재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고 근데 우리 집 좀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뭐 지능은 뛰어나신데 그 공부 머리는 나한테 안 왔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 그럼 내가 옆에 있는 또는 잘 모르는 누군가를 경쟁해서 선의의 경쟁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상대평가니까 내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싶다. 딱 하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현질을 하는 것도 나는 현금이 없고 재능도 내가 없으면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PC방 가서 계속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돼. 계속 공부로 와볼게. 우리 집이 잘 못 살아. 경제적인 지원이 잘 안 돼. 나는 그런 타고난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해. 뭐 하면 돼?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 돼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잘 생각해봐. 방법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는 거 말고는 역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세상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게임만 그래요? 아니요. 공부만 그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면 심할지 덜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공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불평,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만족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보다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구보다 집중하고 시간을 쏟아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세상이 원래 그렇대. 원래 정부가 그렇고 원래 이 정권이 그렇고 원래 세상이 그렇고 원래 저런 나라가 그렇고 얘기해봐야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진짜 사회가 변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한 어떤 시민들의 힘이 뭉쳤을 때는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 공부를 얘기할 때 N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작년에 공부할 땐 뭐가 부족했을까를 가지고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왜 하필 내가 고3 때 왜 하필 내가 재수 때 왜 어? 지금 뭐야 입시 제도를 건드려가지고 왜 하필 내가 뭐 할 때 뭐 의대 정원을 뽑는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불만 쏟아내는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저기 가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나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 자세가 진짜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 불평불만이 아니야. 하나만 더 덧붙여줄까? 잘 생각해봐. 저는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가끔씩 읽어요. 가끔씩. 그냥 진짜 시간 좀 내서 편안하게 읽거든. 집중해서 읽지도 않아. 편안하게 읽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디선가 또 들었겠죠. 책에서 본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것도 아마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읽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책들은 제가 자기의 발사 같은 걸 많이 읽는데 책들은 안 된다라고 쓰는 책은 거의 없어요. 해봐. 안 돼. 한다고 될 것 같아? 원래 세상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런 책 본 적 있어? 없을걸? 다 가서 보세요. 자기의 입에서 가서 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책들이 팔려. 잘 생각해봐. 그러면 왜 안 된다고 하는 책들은 안 나오고 왜 안 팔릴까? 안 되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꿉시다. 어차피 한 번 더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차피 한 번 더 그 힘든 수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왜 하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올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올 한 해 이제 2025년이죠. 2025년 한 해가 끝나고 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준비해보세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대학생 때 썼던 일기장 뒤편에다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고 싶은 걸 막 써놨었죠. 그러니까 그게 실현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릇하면 얘들아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그 수험생활이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내가 인식을 하게 돼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가 힘들거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국가가 분단돼가지고 저 북한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내가 군대를 가고 그렇게 불평하면 시간이 안 가. 근데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내면서 제가 수양록이라고 하죠. 일기장 군대에서 쓴 수양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 이렇게 써놨어. 나는 한 시간 반 동안 무릎 안자 자세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내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칭찬합니다. 부등의 자세로. 동상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가 되게 막 까매지거든. 보통 그래요. 겨울 군번이니까. 막 까매지고 이런데 그것을 잘 참고 뭘 했다. 천자방 행군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쉬지 않고 동기를 도와서 뭘 했다. 뿌듯한 거야. 힘들지만 극복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이 수험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끝과 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그 수험생활을 내가 부정한다. 난 그래서 망했어. 아니.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아쉬움이 있고 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 나 정말 수고했어. 그러니까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해보세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팔짱 끼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쯤은. 길어봐야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팔짱 끼고 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나는 내년에 수험생활을 어떻게 할 거지? 막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번뜩 뭔가 생각이 난다면 적어보시면 돼요. 그 적는 문구를 멋있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이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어떤 멘트가 있다면 그런 거를 간직하면서 수험생활을 이겨내면 어떨까? 좀 꼰대 아니 꼰대 얘기로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존재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거 다 긍정의 힘으로 귀결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할 때 긍정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좋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메가스터디에 칼럼글이 있을 때 제가 글로 썼었는데 긍정이란 말은 현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생각하면서 수험생활을 준비하면 그 2025년의 수험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나고 났을 때 꽃길로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여러분을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너무 잔소리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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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